모아비 더마스터 차량이 신차패키지를 입구해 주셨는데요 신차 탁송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탁송이 좀 안되는 바람에 차주분께서 직접 끌고 오셨습니다 신차 검수 기본적으로 했고요 큰 문제가 없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썬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가죽코팅과 PPF 생활보호 패키지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신차 패키지 지금 오른쪽에 띄워드릴 건데 신차 패키지 리스트에는 없지만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서 최대한 할인을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약 10%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35%까지 30은 3%? 최대 33% 정도까지 신차 패키지로 하시면 DC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도 상당히 많은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신차 패키지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파인뷰 사거 LX3000 모델인데 가성비로는 사실 얘를 따라올 만한 게 없죠 가성비 끝판 왕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로 GF20 모델 한 번 완충 시에 약 45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완충이 되었을 때 블랙박스를 주차 시에 녹화할 수 있는 게 약 45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배터리를 장착하려고 배선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차량을 타실 때 보조배터리의 용량 용량이 얼만큼 있는지 체크를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아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유리가 약간 녹색 빛을 띄죠 전면 유리, 측면 유리 전부 약간 녹색 빛을 뜹니다 그래서 반바사 필름을 시공했을 때 컬러감이 더욱 예뻐요 하얀색 그냥 일반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녹색 유리기 때문에 시공했을 때 더 예쁩니다 실내 가죽을 보시면은 가죽 컬러가 베이지 컬러죠 청바지 입고 탔다가는 바로 그냥 아시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죽 코팅까지 의뢰를 해주셨어요 가죽 코팅 가죽 코팅을 하시면 이제 이염 또는 오염물질 그런 것들이 가죽으로 스며들지가 않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오염에 좀 강하죠 그래서 가죽 코팅 같은 경우는 해놓으시면 밝은 컬러들 시트나 가죽들 해놓으시면 관리하시는데 더욱 편리하고 좋습니다 ppf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이 지금 끝났는데 ppf 시공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시공하는 거 보여드렸고 생활보호 패키지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필름을 쓰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패키지는 헤드라이트 양쪽 그 다음에 도어 손잡이 4군데 그 다음에 도어 끝에 엣지 부분 4군데 주유구 컵 그 다음에 뒷범퍼 상단부분 이렇게 5군데 5종 패키지 시공이 되었어요 바로 썬팅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썬팅 시공이 지금 막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감은 이런 컬러감입니다 약간 청록빛의 컬러감인데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열 차단율이 좋고 자외선 차단율이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실내에서는 밖에가 정말 잘 보이는 시인성을 가진 필름이에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후면 자 이런 모습이에요 컬러감도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블랙 느낌 정면에서 보면은 반반사톤의 녹색빛을 연출을 하죠 전체적인 화이트 바디에 반반사 필름에 청록빛 상당히 고급지고 스타일리시한 이런 느낌을 받는게 반반사 썬팅의 장점입니다 신사 패키지 썬팅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실내 가죽 코팅도 다 작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PF 5종 패키지 PPF 5종 패키지도 끝났고 블랙박스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 LX3000 모델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배터리의 경우 지금 가장 큰 사이즈의 모델을 넣었어요 그래서 더 깊숙이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운전석 시트 밑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의 지금 양이 얼만큼 있는지 저렇게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문을 열면은 언제든지 배터리의 현재 양이 얼만큼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신차 패키지 시공이 모두 끝났고 신차 탁송으로 입고 해주시면은 신차 검수에서 모든 원하는 작업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 한 자리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게 바로 신차 패키지구요 다만 신차 패키지 시공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렴한 제품을 갖다가 가격만 뿍 풀려놓고 할인을 많이 해준 척하는 그런 신차 패키지에 잘못 걸리시면은 소위 눈탱이 맞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차에 시공될 상품들이 어떤건지 어떤 제품들인지 정확히 아신 다음에 차량을 맡겨주셔야 제대로 된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브리지 코리아 16882526 전화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 멘트에 따라서 그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무료 전화니까요 상담분이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내 차에 시공될 신차 패키지 잘 알아보시고 시공 받으셔서 후회 없는 시공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상 브리지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